과연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이런 참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을까? 일단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제 잘못입니다. 제 손에서 먼저 이 부분들을 안전관리를 제가 더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데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회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어떤 악질적인 그런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런 어떤 접근이 있었어요. 남의 나라 축제를 굳이 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하느냐. 그런 식의 지적과 그런 식의 보도 방향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키워드 뉴스 시간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아주 특별하게 제주투데이의 두 분 기자가 함께 나와 계십니다. 김재훈 조수진 기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설을 풀자면 오늘 제주투데이 두 기자와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소외 같은 부분은 일단 마지막 마무리 쯤에 좀 듣기로 하고 어쨌거나 오늘 두 분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한 시간을 같이 꾸려나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두 분에게 무엇을 좀 먼저 다뤄보면 좋을까라고 여쭤봤었는데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이야기 바로 오늘 4월 16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아침 정말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죠. 그날 304명의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하나의 사고로서 묶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이후에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됐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만 해도 그날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어디에 있었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를 봤을 때 어디서 봤었는지 그런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떤 심리적 상처가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다른 여러 국민들처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바람. 하나의 바람으로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난 10년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장면 일단 떠오르거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가족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농성을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장면 저는 정말 계속 두고두고 떠오를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했었던 건데 그때 그런 폭식 그들 앞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가족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 기자도 당시에 기억이 나시죠? 네. 저는 어디에서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지금 구조 다 했다. 완료됐다라는 오보가 나갔었잖아요. 그 과정까지 다 저는 지켜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본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좀 남아있습니다. 전 국민의 트라우마고 저도 그 당시 그 시각에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잘못 전달됐던 정보 그러니까 전원구조를 저도 같이 이야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생활을 하는 내내 정말 잊혀지지 않을 그 장면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그다음에 죄송함을 갖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언론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제 괴로웠던 장면들이었었고 그게 벌써 좀 10주기가 됐단 말이죠. 10주기를 맞아서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이제는 좀 그만 얘기하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들리는데 하지만 잊어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먼저 지난 9일이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서 전국 청소년들이 제주를 출발해서 안산까지 416km를 자전거로 달리는 대장정을 시작했고요.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다가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구 학생들 그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참가하는 친구들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었고 여러분들께 그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학생들의 목숨을 구했던 세월호 의인이라고 하죠 김동수 씨. 10주기를 맞아서 단원구 학생들이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했다면 방문했을 곳들 이어서 달려보겠다고 한 것도 제 기억이 납니다만 네. 우리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세월호 생존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김동수 씨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세월호 희생자다. 살아 지금 남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끝끝내 떨쳐내기 어려운 트라우마다 보니까 계속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김동수 씨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심각하게 겪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을 구해낼 때의 그 당시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요. 아이들을 구해낸 파란바지의 의인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도 있지만 정작 김동수 씨는 구해내지 못한 아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빛 그들의 목소리가 떠오르겠죠. 괴로우실 겁니다. 김동수 씨가 정부에 사과해달라. 이 책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들의 목숨 잃어버린 목숨을 어떻게 할 거냐. 사과해달라는 요청에도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와 발뺌만 했었고요. 그러면서 다치게 된 마음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김동수 씨 뿐만 아니고 사실 전 국민이 사고는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데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회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동수 씨가 그렇게 마음을 많이 다쳐버렸고 10년 전 세월호를 타고 오던 아이들이 제주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을 돌아다녔을 수학여행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씨는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계속 다스려 나가시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녀갔을 수학여행지들을 다니면서 수학여행을 대신하겠다. 그러면서 몇 차례 그렇게 마라톤도 해오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마라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와서 다녀갔을 장소들을 다녀가신 거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또 세월호 제주기업관 10주기준비위원회가 같이 주관하는 참사 10주기 프로젝트도 열리고 있죠? 네.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과 제주항 그리고 세월호 제주기업관 등에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제주 생존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이 부분도 저는 관심이 가는데요. 이 생존자들의 전시회 기억 희망을 품다 전도 오늘 18일까지 제주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존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입니다. 합창단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수진 기자는 네. 저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참사를 저희가 좀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에서 녹차 관련 식음료 생산하는 오설땡 거기에서 운영하는 녹차밭이랑 가게를 다녀왔는데 가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 경기도 안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와 있더라고요. 아까 수학여행 얘기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예전에 그 학생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왔으면 그렇게 나눈고 학생들도 왔으면 꼭 저 학생들처럼 저런 표정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와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됐을 거라는 건 본인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바였었고 그리고 그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어떻을까라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걸 사실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그 당시에 전 국민이 아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생태같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많아서 희생자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참사가 있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터라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아주 거세게 일어섰죠. 그래서 이 흐름들은 대규모로 또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그런 촛불 집회로도 이어졌는데요.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고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을 거니까 2017년에는 국회에서 그 소위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려졌었잖아요. 네. 저희가 소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줄여서 사참위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법도 마련되고 조사위도 꾸려졌는데 과연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이런 참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을까 정부는 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최근에 반응들을 좀 저희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난 14일에 시민단체 4월 16일에 약속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공고 이행평가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사참위가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공고안들이 있어요. 그걸 정부가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실제로 하고 있는지. 사참위는 2022년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내놓았던 공고안이 32건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이 공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부기관은 해당 공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내역과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의 합당한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참위 권고안에 대해 관련된 각자 정부 부처들이 있겠죠. 그 부처들은 작년 9월에 권고 이행 현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사참위의 권고안을 받아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런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는 계속 발생을 했고. 그렇죠? 네. 이태원 참사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를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사고 직후 하루인가 이틀 뒤였습니다. 직접 가셨었군요. 네. 이태원 사고 현장을 가서 직접 바라봤는데 밤에 갔었습니다. 그 다음날 낮에도 갔는데요. 유족,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촛불을 켜시고 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그 공기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었습니다. 정말 참담했는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지금 복귀해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거는 먼저 앞장서서 제 잘못입니다. 제 선에서 먼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제 잘못이 어떤 것들이 있고 안전관리를 제가 더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안 보였다는 부분.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바뀌지 않는 부분인 거죠. 사회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지겠다는 사람도 안 보이는. 저는 당시 용산구청장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를 참사라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고였었어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라. 그런 압박사고다. 그냥 압박사고로 단순화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참사를 축소해 나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면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고였는지 정부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싶고요. 이를테면 이런 대규모 압사사고 이런 사고들은 주로 아직 시스템이 사회적 시스템이 잘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고다라는 인식을 또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좀 많이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있죠. 네. k-컬처니 뭐니 하면서 국가 위상이 우리 한참 높아졌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압사사고가 발생했으니 국민의 안전에 한국사회의 현주소 국민의 안전과 맞물려가지고 고설안이 드러난 사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가안보 하면 주로 국방 관련해가지고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보가 결국은 국민의 안전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안전보장 시스템이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안전보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고설안이 노출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가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큰 사회적 참사 두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노동죄에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먼저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를 당한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저는 떠오르고요. 산업현장의 재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들로 인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특히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였는데 역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유예를 받았습니다. 조금 2년 동안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준비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2년 뒤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또 유예. 유예와 관련해서 이슈가 또 이뤘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간 유예를 정부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이게 또 언론만 봐도 굉장히 또 갈려요. 언론에서 어떤 논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아니냐 그리고 진짜 준비가 돼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의 얘기죠. 기업 친화적인 경제지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논조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래요. 나라 망할 것 같던데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언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 동안 뭘 했느냐. 그런 비판적인 논조들도 보이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이 힘을 얻으면서 유예 연장은 힘들어졌다. 그런 평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은 정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예는 없는 상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였었는데 지금 다시 국회 구조를 봤을 때 22대 국회 구조를 봤을 때 이거는 연장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의 찬성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물론 정말 힘든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정부가 대체 그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럼 그동안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적의 그 비판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력한 것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또 유예를 얘기하느냐. 조 기자님 언론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런 대규모 사회적 참사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그런 걸 보면 정부의 여러 가지 우리 뭐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정부가 그 참사 사회적 참사들을 재난하고 비슷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진 같은 재난과. 네. 자연재해 재난과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불가능력적인. 그게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론 역시 사회적 참사와 자연재해 재난을 보도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상자 수와 피해 규모를 어떤 경쟁하듯이 속보로 쏟아내고요. 많은 언론사들이.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극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보도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들이.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런 또 수치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뤄지긴 하는데 이것조차도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더 이상 또 보도가 나오기도 어렵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세월호 때 언론에서도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세월호 사고 나서 한 이틀 사이에 좀 나왔던 기사들이 유족들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게 되느냐. 기사들이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비판이 워낙 많이 쏟아졌었죠. 지금 그런 거 놀아야 되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상금 얘기를 왜 꺼내느냐. 지금 이 보상금을 꺼내야 될 시점이냐. 비판도 많이 받으면서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건 분명히 인재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인데 이것을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재난처럼 다루는 모습들은 언론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유족은 숫자 몇 명 숫자와 또 비극적인 사연의 주인공으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등장한 피해자 유족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안타까운 사람들의 문제로만 여기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해자를 타자화한다는 것, 대상화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연재해,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참사라고 했을 때 그 책임 주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도 드러나고 흔히 말하는 그 재발 방지라는 게 그 참사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때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그런 상황을 막자는 거거든요. 다른 목적은 보통 돈인 경우가 많죠. 주로 돈이죠. 그 상황에 내가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기여할 공익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언론이 얘기해야 되는 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정부의 책임을 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만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유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현재의 한국 사회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면서 놓치고 있는 가치들 있잖아요. 그걸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보다 돈이 앞서 있었죠. 네, 사실 그런 문제들도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아까 언급하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게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언론 보도도 그런데 꼭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참사에서 이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기사들 일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사회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참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아주 악실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기사들은 몇몇 기사들은 그런 힘들을 쪼개버리나 아예 해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개인적 갈등으로 치환하는 건 권력층들이 주로 즐겨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개개인이 그런 위험들을 모두 피해 다니면서 조심히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전을 국민들의 생명을 우선 가치로 주는 사회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참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어떤 악실적인 그런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런 어떤 접근이 있었어요. 남의 나라 축제를 굳이 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일으키느냐 그런 식의 지적과 그런 식의 어떤 보도 방향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거길 왜 갔느냐 그러면 어떤 풍물놀이였다면 이거는 풍물놀이라거나 그런 축제 한국식의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한국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을 굉장히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그 문제는 확실히 개인으로 돌려버릴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네. 지금 국민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부 그런 태도를 많이 엿벌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언론이 사실 민의를 반영하기도 해요. 잘못된 지금 언론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모욕적인 방식으로 나서나서는 절대 안 된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을 막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모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게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주체를 가리게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회적 참사를 얘기하다 결국 미디어 비평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 언론계의 종사는 3명이 안 돼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 한국사회 안전에 대한 불신 지금 저 학장 시절에는 상품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그런 사고들로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성인이 되면 좀 겪지 않을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참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들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부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언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고 저희가 그러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언론 얘기 참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의 반성이기도 하다는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뉴스 코너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두 분 기자들과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두 분은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저 아나운서 드디어 안 보게 됐다고 기뻐서 행복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면 일단 우리는 방송은 일단 잠시 떠나긴 하지만 안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잠시 떠나게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두 분과는 사실 김재용 기자는 지금 한 5년 8개월째 같이 방송을 했고 우리 조수진 기자도 지금 4년 7개월을 같이 방송하셨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 도내 도외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왔던 겁니다. 김 기자는 저는 많이 섭섭하죠. mbc와 함께한 시간도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속 썩인 점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조금씩 늦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작가님도 그렇고 많이 애간장이 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사고 있었나요? 아무튼 큰 사고 없이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 두 분의 내용이 좋지 못했다면 김재용 기자를 감수해가면서 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참 두 분 그동안 방송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지금 저희와 함께 본인들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 기자님은 네. 저는 사실 대히트를 기록했던 한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재작년에 윤석열 당선인이 4.3 춘영식 때 묵념 패싱한 그 키워드 기억하시죠? 이게 그 당시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에 당선인이었던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씨가 행사에 지각했는데 사람들이 묵념하고 있는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던 장면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키워드 뉴스에서는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한 유튜버가 짤막한 영상으로 편집한 그 쇼츠라고 하죠. 그 조회수가 수십만 건이 이르렀다고 190만 회까지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연락 안 하고 있던 지인한테도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렸던 것을 그때 다른 유튜버가 그걸 봤나 봐요. 보고서 이걸 또 재편집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식이긴 했었죠. 그런데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지각을 했는데 묵념이 있고 사이렌이 울리는 상황 속에서 그 앞을 걸어갔던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그 부분을 비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쩌면 그 장면이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을 함축해놓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이외에 4.3 관련 이슈를 자주 다뤘었어요. 그 이유는 4.3이 그저 교과서에 박혀있는 고정되어 있는 역사로만 남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자주 전달했었는데 지금의 4.3은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아니면 유족 단체 그리고 4.3 관련 단체에서만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특정한 날에만 하는 행사로만 남을 수도 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4.3을 이야기해야 할 이유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만 박제가 된다면 그 부분만 남아있게 된다면 우린 4.3에서 더 이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데요. 4.3이 지금 올해가 76주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효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 그리고 차별과 혐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런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4.3 관련 이슈를 자주 다뤄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4.3 관련 이슈를 많이 다뤘었고 지금 조 기자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세월호에서 결국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아까 그 4.3 추념식과 관련된 데이트 유튜브 하느라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도 같이 하고 이 유튜브를 제주 투데이에서도 지면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재밌기도 했는데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죠. 두 분 어떠셨습니까 저 힘든 거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저 평소에 그냥 세수만 하고 화장을 잘 못하고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좀 곤혹스러웠던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씻고 다녔죠. 저희가 조 기자의 세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군요. 김 기자는 혹시 좀 어려웠던 부분 없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누구나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있으나 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편집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인식을 안 하는구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편집하시느라. 제가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사실 사석에서도 그렇고 방송 중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기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요즘은 아까도 두 분이 언론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언론이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이 주목을 받는 그런 현실들도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기자로서 일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두 분께 이번 기회에 빌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지역 언론 기자로 일하는 거 상당히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지역 주민수가 일단 적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써나가는 기사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회의감을 계속 갖게 돼요 사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고 보니까 꾸역꾸역 써나가고 그 부분들을 독자들 그리고 우리 mbc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귀 기울여주시고 그럴 때는 또 보람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써나가는 방향이 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노력을 더 하게 되고 그랬죠. 뉴스라는 게 원래 좋은 소식은 거의 안전하잖아요. 나쁜 소식들만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나쁜 소식들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뉴스들 사실 지역 언론들이 그렇다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 내보내고 나면 중앙언론에서 정말 큰 사건들이 뻥뻥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중이 좀 낮아 보이는데 지역 내에서는 결코 소소한 내용들이 아닌데 나쁜 소식을 주로 전해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바꿔나가야 할 소식들을 전해드렸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꿔나갈 수 있는 굳이 의미부여를 하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지역 제주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 살인사건이라든가 범죄사건 그런 부분들 아니면 중앙에까지 보도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제주도가 중앙에까지 알려질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현실 그리고 제가 방금 중앙언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사실 서울에서 쭉 살다가 8년 전에 제주로 이주를 했거든요. 와서 지역언론기자로 활동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명 소위 중앙언론이라고 부르는 수도권 중심의 뉴스들 그 세 개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지역들은 잘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언론사, 기자로 취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중앙이라는 그런 개념, 중앙과 지역으로 나누는 분리하는 개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오히려 제가 알게 되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령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 분담금 관련해서 중앙언론에서 즐겨 쓰는 표현은 입도세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쓰거든요. 그거 조금 구분 더하고 싶은데 중앙언론 중에서도 경제지에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걸 입도세라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 논조가 많이 잡혔어요. 중앙언론에서는. 그럼 제주도 언론에서 보자면, 입장에서 보자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문제 특별히 불거졌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역시 분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더 붙여도 되나요? 두 분이서 하세요? 문제의식이 또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2공항 다룰 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가 저한테 진짜 궁금해, 지인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공항을 더 지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제2공항 관련해서 취재를 우리가 꾸준히 해왔으니까 어떤 우리가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할까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거에 개발 있고 오르 발전이라는 등식이 많이 성립해 있던 시절을 우리가 좀 살아왔죠. 그리고 제주는 거기서 좀 많이 바뀌긴 한 겁니다. 보면은. 네. 그렇죠. 그 단순하게 개발을 한다는 것이 꼭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물론 제2공항 관련해서는 지금도 팽팽하게 의견들이 맞붙이고 있는 부분인데 외부에서는 왜 지어준다 한데도 이걸 반대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를 지역 언론에서는 또 다뤄야 되는 부분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기사 내용 속에서 또 기억이 납니다. 해석 잘했나요? 네. 좋습니다. 맞는 해석인 거죠? 제가 본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같아요. 행복한가. 제주도민이 외부에서 볼 때는 중앙에서 볼 때는 국책사업 몇 조원짜리 국책사업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돈 벌겠다 싶어서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의 어떤 난개발 과정을 볼 때에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기업들 그러니까 토목 기업들은 물론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 불균형이 그냥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자 알겠습니다. 반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혹시 군사적으로 이용될까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로 반대할 경우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가 담아져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제주 사회 안에서 물론 이제 찬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동들을 하고 이렇게 좀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도를 해왔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차렸던 얘기고요. 자 이제 오늘도 진짜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과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실 두 분이실 텐데 마지막으로 두 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물론 이 방송은 마무리되지만 두 분 언젠가 또 딴 코너나 아니면 다른 기획 뉴스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와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언제든 또 찾아와야죠. 이 코너에 대한 마무리의 말씀 인사 부탁드리죠. 김재용 기자. 네. 그간 키워드 뉴스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 드려왔는데 그 소식들이 좀 어떤 제주를 바라보는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행복한 삶은 제주도에서의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기사들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열하세요 빨리. 얼굴이 거의 우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수진 기자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훗날 다른 자리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열 속에 투데이와 함께 했던 키워드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른 자리 다른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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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